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의회의장 장영국입니다. 신축년 새해를 맞아 1,370만 경기도민 한 분 한 분의 가정에 행복과 웃음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2020년은 자연재해와 더불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등 유난히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였지만 경기도의회는 위기 속에서도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를 발족해 감염병 사태에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조례, 경기도지역합회 소비지원금 지원 등 도민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현장 도의회로 현장과 소통하고 경기 남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북부분원 신설을 준비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 국회 통과로 자치분권의 커다란 진전을 이룬 것은 위기 속에서 만든 빛나는 성과였습니다. 2021년 새해 경기도의회는 위기를 극복하고 1370만 경기도민과 함께 자치분권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새로운 자치분권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광교 신청사 이전을 꼼꼼히 준비하여 성공적인 광교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신축년 흰소의 해에 경기도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경기도의회는 오직 도민 여러분들을 위해 우직한 소의의 걸음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